나만, 나만 나가면 되니까. 강수야, 그러지 말고 다시 잠깐만 녹음실에 들어가 있으면. 둘이 다 죽으면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? 이나야!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나한테 빨리 나갈게요. 미안해, 빨리 나갈게요. 강수야. 괜찮아, 괜찮아. 다들 고마웠어. 꼭 살아. 야, 경호사 괜찮아? 아, 경호사. 왜 그래?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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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